안녕하세요. 저는 김규리입니다. 솔로지옥에 참가하게 되면 저를 설레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되게 잘 웃고 밝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다 보니까 낯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솔로지옥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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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